이렇게 힘들게 합성을 하고 계셨나요? 이렇게 하시면 한 번에 가능합니다. 여러분 합성하는 거 너무 어렵죠? 오늘 제가 정말 손쉽게 클릭 몇 번이면 이런 비뚤어진 벽이든 이런 상자위든 상관없이 편하게 합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 사용한 이미지는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두었고요. 다운받고 같이 포토샵 켜고 바로 만들러 가봐요. 우선 첫 번째 이미지는 이렇게 벽에 합성하는 방법입니다. 파일 오픈해서 벽 이미지를 열어주세요. 이 벽 쪽을 보면 반듯하게 찍혀있지 않고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죠? 여기에 합성을 하기 위해 다른 이미지를 불러와서 한다면 보통은 이렇게 새로 이미지를 가져와서 컨트롤 T를 눌러서 점을 움직여서 벽에 맞춰보려고 하게 되죠. 조금 더 포토샵을 아시는 분이라면 컨트롤을 누르면 점 하나씩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서 이런 식으로 해보셨을 거예요. 역시나 뭔가 어색하죠? 이렇게 점 하나씩 컨트롤 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. 자 이 이미지는 지워버리고요. 이 벽에 있던 이 글씨가 적힌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이 귀찮으실까봐 이미 지워둔 파일로 제공을 해드렸거든요. 바로 따라오시면 됩니다. 이쪽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줍니다. 이 위쪽에 필터, 베니싱 포인트를 눌러주세요. 베니싱 포인트가 소실점의 영어인데요.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투시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때 필요한 게 이 소실점이라는 개념이라고 해요. 사실 저도 그림은 잘 몰라서 아는 건 없고요. 나 그림 못 그리는데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저희에게는 포토샵이 있으니까요. 포토샵이 알아서 다 계산을 해줍니다. 이렇게 필터를 열어주셨으면 이쪽에 위에서 두 번째에 크레이트 플레인 툴이라는 메뉴가 있어요.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을 텐데요. 선택이 안 돼 있다면 한번 클릭을 해서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미지에 가져오면은 아우스 커서가 네모나게 바뀌는데요. 이 벽 부분에 가져다 대고 이 벽의 각 모서리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. 지금 제대로 클릭을 사진에 딱 맞춰서 하지 않아서 이렇게 색이 노랗게 됐거든요. 노란 건 지금 잘못했으니까 수정을 하고 포토샵에서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예요. 각각의 점들은 위치를 옮겨가면서 이렇게 파랗게 변할 때까지 수정을 해주시면 되세요.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물망 같은 선들이 생겼고요. 이 상태에서 OK를 눌러줍니다. 더 변한 게 없죠? 이제 우리는 여기에다가 합성할 이미지를 가져오면 되는데요. 저는 저번에 수채화 효과 만들기에서 썼던 이 여성분 이미지를 사용을 하려고 하거든요. 이 이미지를 그대로 끌고 포토샵 쪽으로 가져와서 열어주세요. 지금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격자 무늬가 있는 상태이고요.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C 해서 복사하고 작업창으로 와주세요. 여기에서 바로 붙이는 게 아니고요. 다시 필터 배니칭 포인트를 들어가줍니다. 여기에서 컨트롤 V를 눌러주세요. 지금 이렇게 이미지가 정면으로 들어왔는데요. 저희가 방금 잡아둔 이 벽면 부분으로 왼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주면 이 각도에 맞춰서 딱 맞게 들어가면서 합성이 자연스럽게 됐어요. 컨트롤 T를 눌러서 사이즈를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세요. 그리고 원하는 위치로 갖다 놓고 OK를 눌러줍니다. 그러면 이렇게 이 각도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합성이 됐어요. 그리고 지금은 좀 자연스러운 것 같긴 하잖아요. 이게 사진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한데요. 지금 저희가 넣은 이 사진은 이 상태만으로도 자연스럽거든요. 근데 다른 걸 합성하면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나기도 해요.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이렇게 블렌딩 옵션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 창이 뜨는데요. 블렌드 입구 쪽과 블렌드 모드를 수정을 해주면 좀 더 자연스러운 합성이 가능하거든요. 이건 바로 다음에 배워볼 상자 위에 합성할 때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건데요. 우선 하나만 알려드리자면 얘가 지금 두 개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두 개가 붙어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나씩 나뉘거든요. 알트를 누르면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떨어져요. 여기서 이렇게 조절을 하면 지금 위에 사진이 보이나요? 이렇게 왼쪽으로 갈수록 색깔이 날라가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고 있거든요. 원래는 이렇고요. 이렇게 조금씩 내려서 더 자연스럽게 합성도 가능합니다. 이대로 하고 OK를 눌러볼게요. 사진에 따라서 적당히 조절해보면서 맞춰가면 될 것 같고요. 자 이렇게 벽에 합성하는 거는 이렇게 순식간에 완성이 됐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 상자 위에 이미지를 합성해볼게요. 저는 이렇게 제 채널아트 사진을 합성을 해보았는데요.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. 이 상자 이미지 선택해서 포토샵으로 끌어와서 열어주시고요. 지금 이렇게 상자 맨 위 부분이 비어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넣어볼게요. 마찬가지로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주시고요. 필터, 베니싱 포인트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크리에이트 플레인 툴이 눌러져 있죠. 이 상태에서 상자 위에 각 모서리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. 이렇게 클릭을 하면 지금 저는 한 번에 바로 돼서 이렇게 파랗게 잘 만들어졌어요. 만약에 노란색으로 나오면 이 하얗게 포인트가 된 부분들을 움직여주면서 색깔이 파랗게 변할 때까지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. 자 이제 OK를 눌러주고요. 이 채널아트 이미지도 끌어와서 포토샵으로 열어주시고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하고 작업창으로 와주세요. 마찬가지로 바로 컨트롤 V 에서 붙이는 게 아니고요. 다시 필터, 베니싱 포인트 들어가서 여기에서 붙여 넣어주셔야 돼요. 이제 컨트롤 V 에서 붙여 넣어주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거든요. 마우스로 끌어서 파랗게 저희가 선택한 부분으로 끌고 와두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각도에 맞춰서 들어가요. 지금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좀 더 키워져야 될 것 같은데요.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을 해주면 돼요.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마우스를 끌으면 이렇게 크기가 자유분방에 움직이는 거 다들 아시죠?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해야지 정사이즈로 커지고요. 지금 이렇게 제가 끌고 있는 이 오른쪽으로만 커지고 있는데 알트도 누르면 양쪽으로 다 같이 한 번에 커집니다. 저는 이렇게 크기를 키워서 넣어봤고요. 이제 OK를 눌러줍니다. 그러면 지금 이렇게 위에, 상자 위에 이미지가 들어가긴 했는데 뭔가 어색하고 딱 합성한 티가 나잖아요? 이거를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이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블렌딩 모드에서 수정을 해주면 돼요. 이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블렌딩 옵션을 들어가주세요. 여기에 위에 보면 블렌드 모드라고 있어요. 제가 합성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. 지금은 노말로 그냥 기본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. 여기에서 이쪽에 클릭을 하시고 얘를 이 다큰으로 눌러주시면 자, 노말과 다큰. 완전 자연스럽게 합성이 됐죠? 여기에 이렇게 다양한 모드들이 있는데 하나씩 눌러보면서 각 효과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보는 것도 재미있으실 거예요. 지금 이렇게 다큰으로 하니까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에 저는 다큰으로 그대로 할 거고요. 만약에 글자가 너무 진한 것 같다 싶으시면 이 아래 오퍼시티를 이렇게 내리면서 조절을 해도 됩니다. 저는 그냥 100으로 놔둘게요. 자, 이 상태로도 자연스럽지만 이 아래에 있는 블렌드 이프 쪽도 수정을 해주면 좀 더 자연스럽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. 맨 아래에 있는 이 언더라인 레이어를 움직여줄 건데요. 아래 레이어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진의 색상을 변경해주는 건데요. 이렇게 Alt 누르고 이 왼쪽에서 딱 떼어내주시고 이렇게 왼쪽으로 갈수록 좀 더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죠. 아까 이 오퍼시티 내리는 거랑은 비슷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미세하지만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합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원래는 이렇게 좀 진한데 이렇게 내리면서 조금 더 아랫부분과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고 있어요.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봤고요. OK를 눌러줄게요. 네, 오늘은 이렇게 포토샵에서 베니칭 포인트, 즉 소실점 필터를 이용해서 이런 정면이 아닌 이미지에 자연스럽게 합성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. 이게 한 번 따라했다고 바로 외워지는 건 아니잖아요. 영상을 몇 번씩 더 반복해서 보면서 자기만의 기술로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할게요. 제가 매주 영상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거듭하면서 내용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. 저번에 댓글로 왜 이 기능을 사용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달린 적이 있는데요. 저도 그렇게 제 뭐랄까 노력을 알아주셔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. 제가 이렇게 포토샵 강의 영상을 올리고 있긴 하지만 포토샵에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제가 이 모든 기능들을 다 알지는 못해요.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새로 업데이트 되는 것들을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요. 가끔 강의들을 보다 보면 그냥 이걸 클릭 클릭 수치 이렇게 적으면 짠 완성입니다. 하는 강의들이 많더라고요. 저는 보면서 왜 이거를 눌러야 하고 왜 이 수치를 적어야 되고 그걸 설명을 안 해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제가 직접 수치를 0으로 했다가 최고점으로 해봤다가 가운데로 했다가 해보면서 아 이래서 이 효과를 이 정도의 수치를 주라고 한 거구나 라고 직접 해보면서 알게 되더라고요. 아무래도 요즘 이런 긴 영상들보다는 쇼폼의 사람들이 더 익숙해지고 있고 또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런 사족 없이 최대한 빨리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강의도 더더욱 그렇게 딱 해야 할 것만 알려주는 걸로 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렇지만 제 채널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왜 이 메뉴를 눌러야 하는지 왜 굳이 적의 아닌 이것으로 해야 하는지 왜 이 수치를 하면 좋은지 그런 걸 설명을 드리면 더욱 이해하기도 쉽고 더 제대로 포토샵을 배워간다는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효과들에 대해서 좀 왜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편이에요. 물론 제가 전부 다 아는 건 아니라서 완벽하게 설명을 못할 때도 있지만요. 그러다 보니 매번 영상도 길어지고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. 저처럼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는 걸 더욱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제 채널을 계속해서 구독하고 시청해주신다고 생각을 해요. 저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상세하게 왜 이 효과를 써야 하는지 최대한 알려드리며 노력하려고 하고 있어요. 뭔가 저는 매번 영상을 만들 때마다 이 영상 하나로 최대한 많은 걸 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자꾸 생기더라고요. 이런 제 마음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이번 주 영상도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, 댓글 모두 저에게 너무너무 힘이 됩니다. 이번 주도 마무리 잘 하시고 지금까지 리지였습니다. 다음 주에 봐요.